뭐야 아이피 뭐야 아이피 뭐야 아이피 추적해봅시다 일단 아이피 추적 한번 해보자 이거 어디야 아이피 어디껍니까 이거 아이피 추적 들어간다 프랑스에 있는 아이피거든요? 뭐야 이게? 뭐야? 파리 아 트레이스루트 한번 캐나다를 갔다가 내가 추적해야겠다 캐나다를 갔다가 뭐지? 야 경로 추적 출발합니다 털자 털로 가자 야 야 하자 지금 그걸 맞아요 야 가자 야 공격 가자 야 공격을 준비하라 야 공격을 준비하라 모든 모든 부대원들은 들어라 자 저곳을 공격 공격대상 오늘 공격대상 자 오늘의 공격대상 정해졌다 모두 공격 준비하라 야 야 내가 따줄게 야 다 켜 야 다 켜 야 다 키세요 키시고 오늘 자 갑시다 오늘 자 스캔 일단 기본 스캔 한번 가봅시다 자 공격 준비 자 모든 부대원들은 들어라 자 공격 준비 아 공격 안 해요 장난치는 거지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기억 안 돼 오버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6,5,5,3,5까지 한번 다 찍어봅시다 자 요거 스캔닝하는데 한 2분 걸리거든 1분 2분 걸리거든 1분 2분 걸리거든 자 내가 봤을 때 여기가 끝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자 여기에 한번 가봐야 되거든 파이어 고통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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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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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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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 프랑스 다시 옵니다 뭐야 뭐 캐나다 갔다 다시 프랑스로 가 아 존나 돌란하네 이 씨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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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착해 어 여기 열려있어 열려있다라는 거는 80포트 안 열려있었는데 사이트 이거 아이핀 들어가져요 자 자 자 모두 락온 자 자 모두 표적을 락온해라 자 모두 표적을 락온하고 자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공격을 자 메세지를 남깁시다 핑의 메세지를 담아서 성인티비 구독 오케이 어 뭐 슬리드플드 뭐 이렇게 어 공격 공격 그만 자 여기까지 시작해요 공격 공격하면 안됩니다 자 아무튼 아 우이 친해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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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이 친해집시다